저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확신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보는 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여론이 요동쳤는데도 제가 그분들을 놓지 않고 함께 했는지 제가 선택한 그분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뤄요 내년에 또 갈 거고 잘 돼도 안 돼도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벗기 벗겨요 한번 가보고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싸우나로 네 싸우나 하면 이거 더 올라와요 와 근데 2년 전보다 다른데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김승현 선수의 향기가 전면에서 백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어깨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로딩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조금 빵빵한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찐수랑 갔다 와볼까요? 아 한번 한번 하고 또 봐볼게요 15분만? 15분만? 지금 이 상태에 이거 찍고 네 약간 날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이 조금만 더 여기서 한 15분 정도만 하고 금방 와볼게요 네 제가 이틀을 밴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밴딩을 더 길게 가지고 너무 골든하고요 지난 시즌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틀을 밴딩을 하고 로딩을 지금 하루 했습니다 순탄수화물을 800g 정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점검을 했는데 아 찜질방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서 수분 조절까지 한번 10분 15분 해보고 오겠습니다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 판단의 이유는 어떠세요? 스킨이 약간 수분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올라왔을 때 몸을 알거든요 바디체크 계속 했으니까 혈관 상태나 이런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 다녀와라 최선순위를 소분 조절을 그렇게 손질방에서 하는 편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조금 시키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놓아보기 하는데 예 적당히 하면 결과가 한 80% 90%는 좋았어요 과하게 하면 무대에서 근육이 표현이 안 되고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양날의 거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는 조금 말이 오셨네요 달라요 달라요 저 집에서 찜제방 한 5분 거리에요 복부가 아예 타이트해졌어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쵸? 네 훨씬 타이트해졌어요 등이 진짜 하체도 이제 여기 나와요 오우 하체도 좋으신데요 네 제가 너무 이제 오늘은 바로 시작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 제 지금 2년 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 총체적인 다이어트랑 식단을 관리해주고 계시는 아약빌더님이십니다 한 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선수 영양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아약빌더이고요 현재 현업 보디빌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 엘리트이십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대학교 졸업하시고 경찰 간부하시다가 약사시험 보시고 약사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도전하고 계시는 뭐 그냥 무슨 치트키 쓰고 게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계시는 선생님 하하하 맞잖아요 치트키 계산하는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직감적으로만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아 이렇게 하다간 더 이상 안되겠다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배움이다 해서 뭐 운동도 물트쌤이랑도 같이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그런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배우고 이제 영양 쪽도 뭔가 과학적인 근거 기반한 트레이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알아보는 중에 승현이 형이 이런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알양님이랑 하게 된 거죠 그럼 승현이 형님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승현이 형님이 소개를 하셔서 처음 알게 됐죠 아 빌더이신데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계시고 약사시고 이렇게 따라할게요 덤벨컬 할까요? 아 3도부터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어서 저도 그냥 2도부터 할 거 3도부터 할 거 똑같아서 근데 3도를 저는 좀 팔꿈치 풀고 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오버헤드 익스텐션 네거티브 위주로 좋습니다 셋 셋 셋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오 강의 좋은데요? 괜찮으십니까? 컨디션이 막 나쁘고 막 그 왜 원래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허공에다가 펌프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없습니다 오 저는 허공에 펌핑 아 지금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에 바디프로필 펌핑 치는데도 하하 힘들다 하하 다섯 여섯 둘 네 오우 좋습니다 네 오케이 선생님 그 네 또 이제 오늘 컨텐츠 취재에 맞게 한번 질문을 좀 오우 아 저 선생님도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빨리 올라오네요 네 저희 본세트 같아요 여쭤보면 저도 거의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본세트북이에요 근데 그 네 네 네 이제 시즌에 보통 크리아틴을 2주전에 끊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네 그거는 좀 수분을 너무 잡는 스타일들 그렇죠 너무 잡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따지고 보면 좀 못 잡는 스타일이 가깝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안 끊기 안 끊기 안 끊기 보통 한 3 로딩 시작하면 어차피 네 크리아틴은 몸에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안전빵 이런 게 너무 이게 거기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간혹 크리아틴 먹고 수분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빵빵한 게 되게 얼굴도 빵빵해지고 그런 분들은 좀 일찍 끊으라고 하죠 다이어트 끝까지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 끝까지 그냥 끝까지 쭉 끝까지 쭉 하나 사람 몸이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둘 피크위크는 개인화 돼야 돼요 셋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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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이 의문이 들었어요 어? 이렇게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해도 되나요? 신나게? 네 언제까지 보통 뭐 누구를 2주 전부터는 살살해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은 1주 전부터 밴딩 때부터는 어차피 방도 좀 낮추라고 그릉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아직은 신나게 되는구나 걱정되더라고요 컨디션 너무 신나게 하라 컨디션 좋잖아요 컨디션 좋잖아요 지금 네 좋아요 열 하나 으샤 한 번 더 둘 조금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두 덤벨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이번 시즌에 세계 최고의 코치 손 코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코치님이랑 같이 해서 아 조금 비법을 좀 많이 전수받고 되게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위로 오겠습니다 이새 오 어이 야 아 많이 넌 후 오 하나 하나 으흠 저기 바깥으로 빼시는구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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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네 오우 좋습니다 세중천이가 많이 날텐데 치팅을 썼어요 그래도 팔 엄청 젖었는데요 다섯 아 아깝다 아 깨졌습니다 팔이 진짜 좋아졌네요 2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바깥쪽이 다 커진 것 같아요 일단 약점이라고 했던 어깨나 상체 볼륨감이 거의 강점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활동량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컨디션 좋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보디빌딩 스타일로 극단적으로 갔던 게 있어요 저탄도 하고 유산소도 많이 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피지크스럽게 하체 강도 좀 올리고 영양은 좀 더 넉넉하게 드시고요 최대한 컨디션 좋게 건강한 몸으로 무대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마지막 프로쇼가 베스트였던 게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였잖아요 그렇죠 벤에이더 보다는 좋았으니까 벤에이더 마지막 기록을 찾아보니까 몸무게가 71kg 그러니까 로딩 걸고 71kg 뭐 그때 밴딩 때 70점 몇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네 그때랑 비교하면 그럼 지금 어쨌든 한 1kg 조금 넘게 2kg 좀 미만으로 증량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1.5kg 정도 지금 여기에 지금 닭가슴살 15개 붙어있는 거네요 하하하하 닭가슴살 15개 이렇게 엄청 많아 보이네요 사실 엄청 커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달라요 아 상체방 이쪽 이쪽 라인이 하하 근데 하체로도 좀 가긴 간 것 같아요 좀 갔긴 한데 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지금 지금이 아마 펌핑이 맥시멈일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몸을 해도 되나요? 어 좋네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나머지 마무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요 달라지나번에 오늘 운동하시면 컨디션이 좋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드는 네 상황이 뭔가요? 어 그쵸 시합 전 모습이 꽤 마음에 드는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골아 보이거나 또 그렇다고 막 껴 보이거나 덜 빼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순조롭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계속 사실 하이 상태이긴 해요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비시즌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근데 운동할 때 이렇게 확 텐션이 올라갔다가 운동 끝나고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갈 때부터 집에 도착해서는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바로 하시죠 그냥 일반 갈고리도 좋아하고 스트레이트도 하고 이걸로 하세요? 아니면 이지로 하세요? 이지도 있고 스트레이트로 하죠?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갈매기가 안 보여요 갈고리요? 갈매기? 진짜 갈매기다 몰랐네 갈매기가 생겼네요 갈매기 갈매기 좋아해요 저도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잘생겼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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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student 하나 한강 하나 칭 이제 화 사실 그때는 이제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삐그덕거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조롭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운동 강도나 라이프를 잘 몰라서 사실 첫 번째 초칭 때는 좀 죄송한 생각이 있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가 좀 그랬으니까 저도 코치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그래도 믿고 계속 해주시면서 B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당 체중 추세 보면서 칼로리랑 운동 강도 떨어져 있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요. 건강 상태나 그런 것들 보면서 스킨을 계속 확인을 하죠. 눈바디 체크하면서 계속 가도 되겠습니다. 사실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그렇게 한 말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패턴이 좋았어요. 선생님 가족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가족보다 유진 선수의 탄단지나 수분 이런 건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7. 와. 비싸네 이거 22까지 올렸어요. 아 진짜요? 네.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 좀 좋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되게 안정돼 있으시니까 이걸 잘 하시지. 아 이거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스트레칭 할 때 보면 여기 안 튀어나가잖아요. 오우. 네. 오우. 네. 리듀가 아이야비도 닉갑을 하려고 리듀 열심히 합니다 말퉁이니까 와 됩니다 하나 둘 바로 이렇게 가죠? 네 어우 좋아요 셋 넷 치팅 쓰면 될 것 같은데 버티기만 아 좋아요 세 개만 둘 그때 당시에 막 제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저랑 함께하던 선생님들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왜 같이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비난도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확신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에 대한 내 감각과 직관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분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일단 물리 테니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몸이 편해지고 아팠던 동작들이 좀 괜찮아지고 실제로 동작을 하면서 더 감각이 전해지고 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난 이 사람이랑 같이 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고 이제 안락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수많은 그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그때 당시에 쌓이고 있는 중이었고 본인도 보드 빌딩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뭐 검증된 똑똑하신 분의 몸도 잘 만드셨고 근데 그런 분이 저랑 티키타카가 안 맞았다는 건 저 제 개인 데이터에 대한 게 아직 이분한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양 코칭을 1년 만에 뭔가를 기대한다? 나에 대한 데이터가 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해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으셨거든요 저는 만약에 올해 다시 시작했으면 제 성격상 그거 다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갈팡질팡 감각으로 했을 텐데 선생님이랑 하면서 데이터가 이미 있고 또 실제로 그 데이터를 기관으로 해서 전략제를 많이 수정해서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미 이 사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합이 안 맞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의 데이터가 실패된 성공에 대해서 쌓였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연도까지는 최소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 애도 선생님은 막 죄송할 때 뭐다 하시지만 선생님은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기도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회 성적이 어떠냐를 이미 상관없이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뤄요 내년에 또 할 거고 네 네 네 네 저는 믿어도 힘치 않습니다 1등 하실 거고 올해의 피아트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